우리 근데 인분수 생각하고 먹는 거예요? 우리 여기서 먹은 거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 이거 인정 안 돼요? 인정 안 되는 거예요? 여기서 먹은 거래? 그 태진 씨 등 한 번 보실까요? 형 뒤로 들어봐 뭐야 저게? 태진 씨 등에 오늘 손술래 투어 기록을 체크할 수 있는 판이 있어요 31인분을 도전하면서 여기다 이렇게 도장 한 번 찍는 거예요? 네 도장을 찍어드릴 거고 우리 여기서 먹은 거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 인정 안 돼요 아 그래? 너무 맛있다 그리고 여기 먹을 거리를 챙겨서 가서 먹을 수 있게끔 자리가 마련돼 있으니까 여기서 싸가지고 가죠 알겠습니다 아롱사태 2인분, 육전 2인분 깻잎전 너무 먹고 싶어요 깻잎전 깻잎전도 한 1인분 주셔요 1인분 주셔서 저희 봉태전 봉태전 한 1인분 봉태전 1인분 나도 낙지전 2인분 줘 가능할 것 같아 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와 그렇지 낙지전 2개 와 그리고 이거는 뭐 이게 육전이죠? 헛파죠 헛파 돼지헛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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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인분만 사장님 돼지헛파 1인분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11인분 11인분 가능하지 않을까요? 아 좋아요 1인분 가능하죠 이렇게 이게 주치를 못해서 몇 가지를 지금 샀는지 모르겠어 그걸랑 나의 오무소가 아무한 걸 했지 안 했어요 그래요 아 진짜 보내주시려고요? 이왕이면은 여러 집 배달 말고 한 집 배달로 해주십시오 아 근데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요? 벌써 11인분이에요 화이팅 있게 하면은 앞으로 20인분이 남은 거네요 우리가